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28. 부동산 정책론 부분의 내용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 5개가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정책의 개입수단,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주제 그 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6개 시험 문제. 1번.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 아무 관계없는 제3자 단지 옆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그럼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건 정우외부효과죠 여러분. 정우외부효과. 손해를 끼치는 건 부의외부효과. 발생하면서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때,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외부효과였습니다. 중요한 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라는 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1번 5네요. 2번. 정우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공원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제발 들어와다오. 플리지였어요. 플리지. 핀피지 님비가 아니었습니다. 님비는 나쁜 놈은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기억나시면 되죠. 얘는 부의외부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답이 지금 2번이네요. 그럼 정우외부효과는 좋은 거니까 제발 들어와다오. 플리지. 그래서 핀피현상이었습니다. 부의외부효과는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님비현상. 불은 냄비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외부 불경제라고 나오면. 그 다음. 이제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됐대요. 그럼 주택의 경우에 편리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네요. 이 경우도 정우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5. 4번. 부의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 대표주자가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이죠 여러분. 유해물질 배출공장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치유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회적 비용이 사적인 비용보다 더 커져서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회적과 사적인과 크기순을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크기순을 비교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한다? 정부 입장에서. 그럼 정부는 사회적인 걸 따진다. 사적인 걸 따진다. 사회 전체적인 걸 따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 편리함과 이익이 커지는 건 좋은 거고 정우외부효과. 사회적 편익이 작아지는 건 나쁘니까 부의외부효과. 그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면 나쁘니까 부의외부효과. 사회적 비용이 더 작으면 좋으니까 정우외부효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우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건데 뭐가 커져서? 사회적 편익이 커져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치유비용은 작아지니까 좋은 거네요. 이때 비교의 대상은 뭐다? 사적 편익, 사적 비용과 비교하는 거죠. 부의외부효과는 정부가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인 치유비용이 커져서 나쁜 거고 사회적 편익은 작아져서 나쁜 거예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럼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부의외부효과가 발생해서 토지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더라.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부의외부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 그게 지역지구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에 부의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더라. 5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기억합니다. 다시. 외부효과 부분의 정의외부효과, 부의외부효과, 좋은 것, 공원 등은 제발 내 집 앞마당에 들어서다오. 그래서 플리지였죠. 핀피. 나쁜놈 쓰레기 소각장은 앞에 안 보이는 곳에만 들어서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뒷마당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된다. 뒤에도. 놔들고 들어오면 두거. 민비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그래요. 공공재는 다같이 쓰는 재화죠.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쓴다. 배제되지 않고 비배제성. 그 다음 경합 필요 없이 다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나서서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공재는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당연히 과소생산되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준다? 그네요. 그래서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보십시오. 1번.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더라. 등대 등 다같이 사용하는 거고 경합 필요 없이 사용했던 거죠. 그 다음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죠,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다같이 쓰는 재화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공공재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등대 등의 설치. 그렇죠. 공원도 마찬가지. 그 다음 4번. 공공재는 공원의 경우에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정의 외비효과와 관련이 있겠죠. 외비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5번. 잘 보존된 살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 누구 한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같이 사용하죠. 그래요. 맞네요. 그래서 지금 5번도 맞는 문장이 된 겁니다. 2번은 2번. 그래서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공재는 무조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도 그냥 나오면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공공재라고 나오는 순간 걔는 공공재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요령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과 토지용 규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때 직접적 개입은 어디에 직접적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 가장 중심은 가격이었죠. 그래서 아예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직접 건들어버리면, 가격 규제를 하면 얘는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자, 공급자가 발생해서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그 수요자, 공급자에게 정보나 돈을 대줘서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도록 만들어서 시장 실패 사유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간접적인 개입이었죠. 그래서 간접적 개입을 판단하는 방법은 돈 대주거나 정보를 대주는 것. 정보는 곧 돈이었습니다. 이게 간접적 개입이었어요.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토지용 규제는 각종 규제, 인허가제 등이 들어갔었죠. 그리하여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 수단이었습니다. 미네요. 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공공토지 비축은 정부가 미리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놓는 거잖아요. 그럼 비축하기 위해선 샀어요. 수요자의 역할.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공사업용으로 풀거나 수급조절용으로 풀죠. 그럼 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네요.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직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 그 다음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금, 돈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부담금, 보조금 얘들 다 돈이니까 간접적 개입이죠. 취득세, 취득세금, 금. 세금은 돈이죠 여러분. 그래서에도 간접적 개입. 공영개발은 공영자 들어가면 정부가 개발하는 겁니다. 택지 공영개발이 대표주자예요. 먼저 토지를 농지, 임지 등을 사들여서 개를 사들였으니까 수요자 개발한 다음에 분양 또는 임대해주면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 개입이네요. 직접적 개입.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세금, 금, 돈이죠. 돈. 그러니까 얘도 간접적 개입. 공공임대택을 직접 건설, 공급해주면 공급자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직접적 개입. 토지 수용.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사들이는 거죠. 수요자 역할. 이때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직접적 개입. 대부비율은? 대부비율은? LTV죠, 여러분. LTV.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70%만큼을 돈을 빌릴 수 있다. 만약에 6억짜리의 70%면 4억 2천을 빌릴 수 있다. 그럼 대부비율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돈. 돈. 그럼 돈 대주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간접적 개입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 직접적 개입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된다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구분하는 문제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아까 보셨던 외부효과와 모도, 공공재 부분도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요. 6월 fistit 감사합니다.